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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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영놀이들! 안녕하세요! 콩댄스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되게 좋죠? 저번에 하나 채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지어준 공공시설입니다 이게 예약만 하면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를 9월부터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부산 컨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곳인데 부산에서 사시는 크리에이터 분들 여기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또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 짠 이게 뭘까요? 생긴 거 보세요 유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뭘까요? 메철 지책철, 철탐지기 네, 근속탐지기입니다 간이 근속탐지기 제가 예전에 이거를 왜 샀냐 여러분 제가 하나랑 커플링한 거 아시죠? 커플링을 했는데 제가 커플링을 잊지 않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잃어버렸어요 제가 하나한테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사가지고 커플링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가 됐다 다음에 막 커플링 말고 다른 거 맞추자 해가지고 제가 이거 박아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어디에 왔냐? 방금 말씀드렸죠 센텀시티, 마린시티, 더베101이 있는 해운대에 왔어요 해운대에 왔으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하면 백사장이 쫙 깔렸잖아요 근데 백사장에 여러분들 뭐 돈, 반지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하네요 물론 돈, 반지를 금속탐지기로 찾아서 제가 가지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걸 찾아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재미잖아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 금속탐지기를 만들어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재미로 이렇게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뭐 적어도 100원짜리 한두 개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리가 금속물질이 이렇게 가까이 닿으면 삐이이이이 소리가 나면서 달광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만들기도 되게 간단하고 준비물은 가위, 테이프, 그리고 9V짜리 건전지 하나만 있으면 이 상자 안에 든 물건들로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위하고 이 9V짜리 네모난 건전지하고 테이프는 제가 따로 사왔고요 이거 한번 뜯어서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구성품을 살펴보니까 여기 이제 키트가 있어요 전자키트 이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하고 구리코일 그래서 이제 금속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구리코일들이 이렇게 감겨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리가 나는 스피커도 있네요 이제 삐 소리 나고 요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이건 이제 건전지 꼽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 하는 설명서가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안에 틀이에요 틀은 제가 이거 뭐 플라스틱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냥 뭐야 이거 종이네요 종이 종이로 만드는 거였어요 낚었네 일단 제가 대충 설명서대로 조글락조글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었네 댓글 몽 av decades Oftentimes 다 그다음에 다 뼈 뼈 뼈 apolis 뼈 Stefan 뼈 나 뼈 뼈 뼈 뼈 뼈 네 여러분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금속탐지기가 완성됐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위 오! 오! 돼요 돼요 땅물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위 딱 되면 얘는 썰까요? 오! calorie 안되는데 밑에 내리면 띠! 자 동전이 이렇게 딱 떨어져있다 동전이 이렇게 떨어져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 가리 Undert 네 이렇게 금속탐지기가 완성이 됐는데 내일 이제 해운대에 가서 솔직히 이걸로 동전 하나라도 제대로 지울 수 있을까 의문이 살짝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재미로 한번 해운대 바닷가에서 금속탐지기를 가지고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봅시다 빠잇! 네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맞춰서 아무것도 없을거죠 알고 있지만 100원짜리 하자 오! 100원! 100원짜리 하나 입득했습니다 본전 안나옵니다 참내 소주 뚜껑 뭐 이런거밖에 없고 그래도 우리 쓰레기나 주읍시다 뭐 이왕 주운거 버리긴 좀 소주 뚜껑만 줍다가 집에 가겠네요 때리고 싶다 은박지 이런 커피 은박지까지도 탐지가 되네요 오! 이 가방에 최첨 같은거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신체검사 있겠습니다 안 돼요 신체검사 있겠습니다 안 하세요 네 비둘기님이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강제 탈곡하셨거든요 저거 한장으로 여태감 따로 아 잔 아 가자 하자 안 뛰고 이리 갈대 왕봤다 왕봤다 근데 여러분 핫도록 치고 버려놓고 가십니까 참 내 맘만해 별다른건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다 구경도 한번 하고 있는것도 만들었고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브이로그라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재밌었구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홍대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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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